다른 일은 없습니다. 팀장님 모쏠리예요? 아니 얘기가 왜 글로 튑입니까? 이제 가자. 아, 아야. 아야. 감사합니다. 저거 지금 뭔 짓거리데? 좋은 짓거리지. 부럽지. 저 짓거리가요? 연병원에 하나도 안 부럽네. 부러우면 어휴. 지는 거요. 너 회사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데려다주고 가려고. 참 내가 무슨 애인가. 너 손. 내 손? 왜? 내가 손이 큰 편인데 이 손에 비하면 완전 애기손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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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라. 너 나의 햇살. 아. 아. 아이고. 시피 아이 자꾸만 더 읽고 싶어 원 몰 귀한 글씨가 내 맘에 달라붙어 진리 같은 걸 feel like I feel like I'm surfing you're looking like I'm reaching the moon 근데 내가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너한테 악연만들어서 미안한데 이거 진짜 아니야 내가 원두정보다 비싼 인맥 대줄게 1억 아니 플러스 1억 마이너스 1억으로 만들었으니까 2억 아니 100억짜리 인맥 대줄게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 그만 아 갑자기 답이 도산아 어? 우리 이거 때려치고 그거 하자 그거? 네가 전에 얘기한 그 서비스 네 얘기 들었을 때 나 엄청 설렜어 돈이 안 될 텐데 돈이 안 될 텐데 대신 즐겁지 않을까? 6개월밖에 못 버틴다며 6개월 동안 뭐든 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해 대책 없네 대책 없네 뭐 작정하고 헤매보지 뭐 지도 없는 항해 개운하 개운하 음 음 음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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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그 집도 가까운데 차 말고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서 아시겠어요? 갈게요 아휴... 아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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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도산이랑 똑같네 아휴... 아휴...